반갑습니다 박수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N수를 결심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캐스트를 하나 좀 찍으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선생님도 이제 매년 꽤 오랜 시간 동안 재수생들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학생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게 N수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굳이 위로를 한다 라기보다는 우리의 좀 생각의 전환을 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좀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는 틀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있는 것뿐이거든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뭐 틀렸다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내 선택은 내가 갈 길 혹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그 방향 그 가는 길에 가는 길목에 있는 어떤 선택일 뿐이지 사실 뭔가 틀린 건 없어요 절대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좀 꺼내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N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마라톤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수생들한테 매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멘탈 관리랑 건강 관리예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고등학교 다니다가 거기에 이제 어떤 틀들이 있잖아 등교를 해야 되고 하교를 해야 되고 이런 틀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N수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학원에 들어가서 뭐 정해진 짜여진 그 프로그램 내에서 내가 쭉 굴러가면 이제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독재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관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공부하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기형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그 막 한 20시간씩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20시간 자요 그럼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멘탈 관리랑 건강 관리인데 이거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정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찍는 시점이 이제 12월 말인데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어떤 루틴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면밀하게 계획을 좀 짜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수험생활 선생님 매년 수험생활 하잖아요 선생님은 하루하루를 정말 유의미하게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이 하루를 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 내가 쉴 거야 그럼 제대로 쉬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할 거야 그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 두 가지의 경계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 수험생활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루틴을 갖고 매일매일 유의미한 하늘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그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신적인 부분 중에 불안해하거든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거든 그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라든가 아니면 박지성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할 때 기자들이 왜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운동 막 운동하는데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무슨 생각 하시냐고 답이 뭐냐면 아무 생각 안 한다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몰입한다 집중한다 이런 개념이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N수를 갖다가 할 때 수험생활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 이거 말고 다른 생각만 안 하기만 해도 완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하루하루 그날 그날의 수업에 몰입하느라 다른 생각을 아예 못하거든 그래서 이거 완전 푹 빠져서 지내시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차근차근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갖다 이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활 다시 한다고 뭔가 실패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인생을 살아왔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앞으로 훨씬 길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온 기간에 비해서 1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뭔가 어린 나이에 빨리 성공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 1년이라는 시기가 나한테 투자가 돼서 내가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 이런 거는 절대 늦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예년에는 선생님이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선생님보다 한 살 어린 친구가 수험생활을 다시 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응원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요 형동생이에요 거의 나보다 한 살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서 선생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거고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주눅 두지 마시고 항상 자존감 딱 갖추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선생님도 같이 고생합니다 요즘은 학생들만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같이 고생하면서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달려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의 꿈을 갖다 향한 그런 발걸음들 힘차게 내딛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또 수업하러 가겠습니다 열심히 선생님도 선생님 자리에서 최선을 달 테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끝까지 밀고 나갑시다 자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러 갑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업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끝 자 수업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